나 듣고 싶은 노래는 틀어도 되나? 나 듣고 싶은 노래는 틀어도 되나? 세베리나 카펜따가 라이브에서 했었더라구 진짜 예뻤어 그거 봤어요? 모르는 사람이 싫어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 이번에 세베리나 공연 때 처음에 약간 지각하는 컨셉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가리고 있어 알죠 알죠 아는 사람이 있나?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보여줘 겁나해 그리고 하고 이렇게 벗고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모든 동작이 너무 너무 약간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워 70% 정도 아는 사람은 진짜 완전 이해해줄 것 같은데 알죠 그거 틱톡으로 요즘 그 챌린지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해야겠다 그 세베리나 노래가 약간 가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사랑스러워운 얄미운 느낌? 저는 두스러워 귀여워 뮬일스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샤브리나 좋아해요 저는 샤브리나 좋아해요 저는 샤브리나의 세트에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샤브리나 좋아해요 저는 샤브리나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좋아해요 샤브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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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브리나